주장 전하께서 우리 둘에게만 조사를 명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요. 깜쪽같은 살인이란 없어. 이 대침을? 아야야 이게 내게 아니라 우리 사또 먹기 위해 일어나고 오 잠깐! 탄소 드리러 갑니다. 난 알 거 없네. 나를 좀 뒤집니다. 이게 바로 속다본부에 36개 주면 나이래. 아이씨. 자기가 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. 아주 잔인한 놈이야.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꽃이 숨어. 치명작용도. 야타! 황리역주. 모든 의문의 끝에는 갱주가 있어. 참으로 지배한 양분의 수고네. 내가 급이하면 이 짓을 그만둘 텐가? 대체 이게 열려감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? 완전 예쁘십니다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감옥이 그리 허술한 곳인 줄 아느냐? 자 그래서 이 바닥에서 개장 두르고 방귀 좀 낍니다. 다 됐습니다. 아니 이런 개같은 놈을 보았나? 예? 칭찬일세.